싫어 차타고 끌고 가다가 리드샷에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판단은 내가 한다 멋있다 판단은 내가 한다 길리까지 있고 리드샷에 죽을 수 없지 그렇게 허망하는 경우가 없어 차타라고 한 사람들 맨날 빨리 죽지 않아? 지킨 못 먹지? 좋아요와 구독 사랑보다만 우정보다는 가까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온다 우리 집에 온다 더이쿠자레 따님 별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야 너무 늦게 먹었어 야 너무 늦게 먹었어 너무 늦게 먹었어 어이쿠 잘했다니 어이쿠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아 나 바로 표정 취했지 어이씨 어휴 엄청 놀랬네 똥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나 왜 이렇게 놀래 끼냐 아 resto 깜짝 파티 해준다? 나 그거 싫어해 아.. 왜 자꾸 파티해준다..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안질러질거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냐 보급 저거 하늘색을 해두니까 진짜 잘 보이지? 아.. 저기있다 아..봤나? 못봤다 아..끝났네 나이스! 잡아! 잡았다! 꺄! 잡았다! 꺄! 꺄! 맛있다! 맛있다! 나 맛있다 보급해서 한번 먹고 가겠다 안 세울 수가 없는 보급이지 그렇지 그렇지 조졌어 셋 넷 벗어 빵 어? 셋 죽었나? 카구팔이 죽은게 쟨가? 넷 아니야 아직 죽은거 같아 카구팔 시체를 먹으러 오지 않을까? 구팔이 친구가 안 보여 어? 이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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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올라올때 죽이면 돼 급할거 없어 좀마탱 오케이 싫어 차타고 끌고가다가 리드샷에 죽으면 니가 책임질거야 판단은 내가 한다 멋있다 판단은 내가 한다 길링까지 있고 리드샷에 죽을 수 없지 그렇게 허망한 경우가 없어 차타라고 한 사람들 맨날 빨리 죽지 않아? 치킨 못 먹지?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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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거봐 내가 그랬잖아 이거 차타면 안된다고 그랬잖아 얘 때문에 악가적으로 끌려가지고 잠툭인데 카구팔에 죽게 생겼네 도망자 차타라고 한 사람들 맨날 빨리 죽지 않아 치킨 못 먹지 이거봐 이렇게 죽는다고 봐야 말했다야 말했지 뀨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만 타는 거라고 뀨 뀨 뀨 뀨 뀨 뀨 뀨 아 다시 말라 그랬잖아 아 다시 말라 그랬잖아 판단은 내가 한다 길링까지 있고 리드샷에 죽을 수 없지 그렇게 허망한 경우가 없어 아 다시 말라 그랬잖아 사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약도 많았는데 부작용 어 이따위로 쏘는데 참 야 뭐 이따위로 쏘는데 참 야 어 거지같아 쐈는데 다 맞았네 뭐 이따위로 쏘는데 참 야 뭐 이따위로 쏘는데 참 야 거지같아 쏘는데 다 맞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